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2022학년도 수능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해서 시험을 보셨을 거고 약간 지치는 마음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조금 반응을 봤더니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한국사가 어려웠죠. 한국사가 어려우니까 그 뒤에 치러지는 탐구 과목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시험을 보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역사 과목 세계사 동아시아사 해설강의는 아니고 총평을 진행을 해볼 건데 세계사를 먼저 보고 동아시아사를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9월 평가원 세계사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사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6월 평가원이 역대급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9평 세계사는 사실 살짝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죠. 6월 평가원 세계사의 역대급 문항이었던 내용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약으로 치면 거를 타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20문항 자체가 굉장히 쉬운 문항들 중에서 몇 문항만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르게 고난도 문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세계사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일단 21학년도 수능보다는 어려웠습니다. 22학년도 9월 평가원이 6월 평가원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 출제 경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6월 평가원이랑 근데 9월 평가원은 출제 경향 트렌드 평가원에서 예고하는 게 똑같아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가.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원에서도 와 인도사 두 문항 서아시아사 세 문항이 출제돼서 무려 다섯 문항이나 각국사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똑같았죠. 선생님은 항상 뭐라 그랬어.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인도사 서아시아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고난도로 비중 있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통합형 문항이 강세인 것도 6평과 같았습니다. 자, 지역통합형 문항, 시대통합형 문항이 고스란히 출제가 되었고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지만 고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까다롭게 느꼈을 만한 문항들이었어요. 사료와 연표형 중에서 6월 평가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연표는 베이스로 깔리는 느낌이었고 고난도 문항을 사료를 통해서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료와 연표형 문항들이 골고루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출제되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 출제되는 선택지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걸 안 가르쳤던 게 아니라 선생님 기본 개념 강의랑 다 모든 커리큘럼에 녹아 들어가 있는 선택지인데 평가원에서 잘 내지 않던 것들을 내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런 선택지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분석을 하면서 내용들을 볼게요. 이번 총평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어디에 포인트를 둬서 나왔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서 우리 지역별 문항 분표를 한번 볼게요. 21학년도 수능 세계사와 22학년도 9월 평가원 세계사의 문항 분포를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죠. 내용들을 살펴보면 중국사가 5문항이 출제가 됐었는데 6평에선 3문항, 9평에서는 4문항 그러니까 3문항에서 최대 5문항까지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서양사가 9문항으로 6평이랑 똑같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서아시아사와 인도사 강세자 여러분 5문항이나 출제가 됐고 일본사가 1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이 중에서 2문항의 유형은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고난도 문항을 들어가 볼게요. 고난도 문항은 지도해석형으로 2번 문항이 있었는데 선생님 저 쉬었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지 맞아 쉬었어. 2번 문항이 어려웠다는 건 아니고 6월 평가원의 2번 문항도 중국의 지도형으로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9평에서도 번호랑 문항 유형을 똑같이 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특징적이어서 꼽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통합형 문항 이거 진짜 여러분 너무 좋은 문항이에요. 7번 문항 같은 경우에 오스만 제국과 무굴 제국의 시기를 같이 추정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고 기본 개념 완성 그리고 연표 특강까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맞출 수가 있었을 거야. 이건 선생님이 좀 특징적인 문항이었으니까 문항을 가지고 와봤어. 순레이만 1세를 통해서 오스만 제국 16세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시기에 델리를 거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16세기의 인도에서 어떤 국가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었죠. 16에서 19세기까지 무굴 제국이었고 특히나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키워드라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파니파트 전투가 나왔어. 파니파트 전투라고 하는 키워드를 디테일로 잡아가지고서 풀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 47페이지 2번 문항 보면 파니파트 전투 그때 델리 똑같은 키워드로 문항 선생님 자체 제작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올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는 정말 좋은 자체 제작, 개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다시 이렇게 평가원의 시험들을 예고하는 문제들이 다 이미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 전에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 82페이지의 1번에도 파니파트 전투 그대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머지 선택지들에서 여러분 2번 선택지, 가즈니왕조의 군대를 격퇴하는 명사 선생님한테 DM이 진짜 많았어. 선생님이 말하셨던 가즈니왕조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즈니왕조나 구루왕조도 마찬가지로 우리 연표특강의 3페이지를 보면 지역통합형으로 해줬을 때 가즈니왕조 10에서 12세기 존재했던 왕조라는 거 구루왕조랑 같이 강조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좀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선택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벗어나서 나온 내용이 단 한 개, 단 하나의 표현도 없기 때문에 모든 커리큘럼을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 무난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고난도 문항에서 지도 통합형으로 15번에 동남아시아사의 지도를 주고 프랑스의 각국사를 물어본 문항도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료 해석형도 만만치 않았죠. 6월 평가원에서는 사료 해석형이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12번 문항 같은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어요. 이탈리아 통일 과정과 관련된 사료였는데 해설강에서 더 선생님이 자세히 얘기를 해주겠지만 마치 남부와 북부의 대립을 통해서 미국의 남북전쟁처럼 풀게끔 문제를 냈고 선택지를 보면 또 남북전쟁과 관련된 선택지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12번 문항은 선택지 자체도 출제진들이 얼마나 고민해서 냈는지가 보였던 그런 아주 좋은 문항이었습니다. 16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2011학년도에서 출제가 되고 이미 오랫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던 탄지마트 오스만 제국의 이 근현대사에 관련된 문항이 16번에서 출제가 됐죠. 올해 평가원에서는 청년트리크당의 입헌혁명, 오스만 제국의 근현대사 출제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반드시 집중해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연평 문항 같은 경우에도 14번, 17번, 20번이 두드러지는 고난도 문항이었는데 바스티오 감옥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2년 후, 그리고 17번에서는 익숙한 유형이지만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연표에 대해서 물어봤고 20번에서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택지 같은 경우에 4번 문항의 2번 선택지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페르세폴리스를 수도로 건설하였다. 크테시폰이었죠. 여러분 이것도 평가원에서 잘 내지 않는 선택지인데 이번에 냈고 7-2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선택지 가즈니 왕조와 관련된 선택지가 나왔고 9-3번 선택지 이소스 전투 뭐라 그랬어? 여러분 이번에 처음 나왔죠. 평가원 시험에서는 선생님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고 강력하게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어. 올해는 알렉산드로스의 인물 문제가 지도나 사료나 연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소스 전투 기본 개념 강의에서도 9페이지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연표 특강에도 있고 연계 특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까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10-2번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대부씨름의 제도가 나왔고 13-3번 아바스 1세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기본 개념 완성 강의에서 다뤄지기는 했지만 사파비 왕조와 관련된 좀 낯선 선택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사는요 문항 자체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난도가 있는 문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동아시아사로 가볼게요. 동아시아사는요 여러분 어땠냐면 세계사랑 다르게 20문항이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몇 문항이 너무 킬러 문항이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앞에서 막 재밌게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다가 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면 전체가 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사는 좀 어렵다라고 느꼈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던 문항은 몇 문항 되지 않았던 시험이었습니다. 난이도는 22학년도 9월 평가원이 21학년도 수능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 연계 체감율이 올라갔어요. 우리 유평에서는 거의 연계 규제랑 관련해서 출제가 된 내용이 있나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뭐 1번에 바로 나왔던 다원거와 관련된 토기라던가 오고타이칸식의 지도도 연계 규제에서 나왔던 사료가 지도에 표현이 됐던 거 표현이 돼서 나온 거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죠.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반영 정도가 높아졌어. 남순 강화 같은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강조돼서 출제가 되고 있고 단원별 문항 출제 비중이 역시나 변화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6월 평가원이란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야. 6평과 9평에서 올해는 단원별 문항 비중이 똑같이 출제가 됐어. 그러면 기존에 예전과는 다르게 이 문항 분포로 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을 더 심화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특히나 3단원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이죠. 3단원에서 6문항이 출제되고 4단원에서 5문항이나 출제가 되면서 여기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3, 4단원의 킬러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문제들을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던 그런 시험이었지. 고난도 문항을 보면 단연 가장 어려웠던 문항은 6번 문항이었죠. 자 이거 진짜 많이 물어왔거든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 해설에서 훨씬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짙은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체주를 함락한 뒤 이 군주가 통치하에 두었던 영역인데 이 군주가 제휘기관을 펼친 다른 종목활동에 대해서 말해볼까? 라고 되어 있잖아. 첫 번째 단서는 이반 항저우의 수도를 두고 있는 남송의 모습이야. 남송이 성립이 되었을 때 북쪽에 있는 지대에 있었던 국가를 맞추는 건데 선생님 이거 금나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금나라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서쪽 지역으로는 서하가 있어야 되지. 근데 이미 서하가 멸망하고 난 다음이야. 서하는 1227년에 멸망당했죠. 몽골로부터. 그 다음에 1234년에 오고타이칸으로부터 금나라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고타이칸이 금나라까지를 멸망하고 난 다음에 지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너무 좋은 문항이에요. 여러분 이거 내용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오고타이칸이 1234년 금나라를 멸망시켰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게 지도로 구현이 돼서 나오니까 연표적인 것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기본 개념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지도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문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낀 거지. 그래서 선생님 계속 인스타그램 댓글에다가 학생들이 체주가 도대체 뭐예요? 안 배웠는데 하는 친구도 있는데 체주를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항이 아니었다. 체주랑은 전혀 관계가 없이 이 지도의 전반적인 형세 수도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국가의 모습 그리고 오고타이칸 때 정확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선택지로 구분해 낼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물어본 거야. 이거를 못 풀었다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연계특강 11페이지 선생님 12번에 실어놨던 사료가 있는데 이 사료가 금나라가 이 몽골의 압박을 받을 때 남성한테 우리 손잡고서 몽골에 대해서 저항해보자 라고 하는 사료였는데 이 사료가 바로 이 지도의 직전의 상황 체주를 함락하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긴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사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까지도 쉽지 않았던 그런 문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다. 이번에 까다로웠다. 라고 느낄 만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고난도 문항 연표가 뭐 동아시아사야 연표 문항을 빼면 여러분 시체죠. 역시나 많이 출제가 됐고 굉장히 다양한 시기에서 연표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13번의 북벌 과정이나 17번의 만주국이 수립되었던 시기 볼 수 있는 모습 32년부터 45년 바운더리 잡으면 됐고 베트남과 프랑스 전쟁 18번은 사료 해석도 들어가야 되는 문항이었어요. 왜냐하면 맨 앞에 미국이 무슨 입장을 보인다 블라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잖아. 마치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전쟁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헷갈리게끔 문항을 냈지만 뒤에 나와 있는 프랑스 사이의 전쟁 이런 내용들을 캐치를 하셔가지고 푸셔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19번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던 시기랑 관련된 연표 문항들도 뭐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 문항이었고요. 20번의 남순 강화 후 10년까지의 내용들도 잡아보실 수 있었어야 되는데 13번부터 20번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연도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단 한 개도 선생님 연표 특강을 벗어나서 출제가 된 것이 없었죠. 여러분들 선생님 연표 특강에서 맨날 말할 때 너는 진짜 언제 연도 외울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외우실 때가 됐습니다. 모든 커리큘럼에서 내가 어떤 문항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점검을 하고 이 문항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면 사료를 해석하려면 개념을 파야 되고 연표가 부족하면 연표 특강을 파야 되고 다양한 자료 해석 능력이 떨어지면 문표를 파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만점을 향해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나가시면 돼요. 선택지 볼까? 여러분 이거 1번이에요. 1번 10번 아니라 1번 다시 2번 선택지 이거 물어본 친구도 많았어요. 여러분 이거 본 적 없어? 연계 특강에서 선생님이 올해 연계 교재에서 냈다고 해서 실었는데 똑같이 나와있지. 연계 특강 4페이지를 보면 새발랄딩 톡이 동물모양의 톡이라고 해서 이거 다원커 문화에서 물어봤던 내용들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다원커 문화권에서 자료도 조금 까다롭게 1번을 못 푼 친구들이 이번에 많았어요. 선택지 자체도 연계 특강에서 이렇게 연계돼서 나온 문항이었습니다. 자 7-2번 선택지 외관을 초량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있죠. 외관을 초량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메가스터드에서 강의를 런칭을 하고 동아시아사를 가르친 모든 해에 가르쳤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강조가 돼서 평가원에서 연도를 묻는 걸로는 처음 나왔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연표북 12페이지를 보면 초량 외관을 설치한 시기 관련된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배웠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선생님의 모든 커리큘럼, 모든 강의 안에 우리 구평에서 봤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많이 내용을 준비를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을 해주자면 여러분들 구평을 치고 나서 한국사 어려웠지, 세계사 어려웠지, 동아시아사까지 어려워서 되게 당혹스럽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라는 걸 알아.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 선생님이 최근에 강의에서도 한 번 얘기했는데 6자의 구망, 수자의 기억나시죠? 6월 평가원을 잘 보면 방심하다가 9월 평가원을 망칠 수 있어. 지금 망친 친구들처럼. 근데 한 번 내가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에서 분명히 내가 얻어가는 경험이 있잖아. 그 경험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은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 못 봤다고 할지라도 이거 수능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사료면 사료, 연표면 연표, 개념이면 개념, 아니면 지도해석이면 지도해석 어느 부분에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능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시면서 수능에서는 우리 같이 웃을 수 있도록 공부해 봐요. 여러분 여기까지 선생님은 총평을 마치고요. 선생님이랑 여러분은 개념이 필요한 친구면 개념, 파이널이 필요한 친구면 파이널, 다른 커리큘럼의 다른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